1. 간격에 비해서 충분히 너른 평행판 콘덴서의 판 사이에 비유전율 입실론 S인 유전체를 채우고 외부에서 판에 수직 방향으로 전개 E0를 가할 때 분득전화에 의한 전개의 세기는 몇 Vm인가? 2. 진공 중에서 반지름이 4cm인 도체구 A와 내의 반지름이 5cm 및 10cm인 도체구 B를 동심으로 놓고 도체구 A에 QA는 4 곱하기 10-10C의 전화를 대전시키고 도체구 B의 전화를 0으로 했을 때 도체구 A의 전이는 양 몇 V인가? 4. 54. 3. 유전율 입실론 전개의 세기 2인 유전체의 단위 최적에 축적되는 에너지는 얼마인가? 3. 간격이 1.5m이고 평행한 무한히 긴 단상 송전 선로가 가설되었다. 여기에 6600V3A를 송전하면 단위 길이당 작용하는 힘은? 3. 1.2 곱하기 10-6엔 반달력. 5. 자성체에서 자기 감자력은? 1. 자화의 세기에 비례한다. 6. 전개 EVM-HIM의 전자기갑 평면파를 이루고 자유공간으로 전파될 때 단위 시간당 전력 밀도는 몇 WM2인가? 4. 2H 7. 공기 콘덴서의 급판 사이에 비유전율 5인 유전체를 넣었을 때 동일 전 2차에 대한 급판의 전화량은 어떻게 되는가? 3. 5배로 증가한다. 8. 한 변이 LM되는 정방형의 두선 회로에 전려 IA가 흐르고 있을 때 회로 중심에서의 자속 밀도는 몇 WBM2인가? 2. 9. N에 감긴 원통 코일의 단면적이 SM2이고 길이가 LM이다. 이 코일의 권수를 반으로 줄이고 인덕턴스는 일정하게 유지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1. 길이를 1-4로 한다. 10. 그림과 같이 반지름 AM에 한 번 감긴 원형 코일이 균일한 자속 밀도 BWBM2인 자계에 놓여있다. 지금 코일면의 자계와 나란하게 전류 IA를 흘리면 원형 코일이 자계로부터 받는 회전 모멘트는 몇 NM4인가? 4. 파이 A2B 12. 진공 중에서 빛의 속도와 유치하는 전자파의 전파 속도를 얻기 위한 조건은? 3. 입실론 SMUS는 1 12. 점전화 QC에 의한 무한평면도체의 영상전화는? 3. QC와 같다. 13. 자기인덕턴스가 20MH인 코일의 0.2S 동안 전류가 100A로 변할 때 코일에 유기되는 기전력 V는? 1. 10. 14. 두체 표면에서 전개인은 이그젝스 플러스 EA 플러스 이져즈 VM이고, 두체면과 법선 방향인 미소길이 디에른 등 넥스 플러스 DA 플러스 닷제 M일 때 성립되는 식은? 2. 이드는 해지 D 15. 환상솔레노이드 내에 철심 내부의 자계의 세기는 몇 에덴인가? 2. 16. 다음 중 기자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코일의 전류를 흘렸을 때 전류밀도와 코일의 권수의 고백 크기와 같다. 17. 철심이 있는 평균 단지름 15cm인 환상솔레노이드 코일의 5A가 흐를 때 내부 자계의 세기가 1600ATM이 되려면 코일의 권수는 약 몇 회 정도인가? 3. 300 18. 아래의 그림과 같은 자기회로에서 A부분에만 코일을 감아서 전류를 인가할 때의 자기저항과 B부분에만 코일을 감아서 전류를 인가할 때의 자기저항의 WB를 각각 구하면 어떻게 되는가? 1. 나는 1.25, RB는 0.83 19. 자석의 색이 0.2WB, 길이 10cm인 막대 자석의 중심에서 60도의 각을 가지며 40cm만큼 떨어진 점 A의 자의는 몇 A인가? 2. 3.96 곱하기 103 20. 내반경 AM, 외반경 BM인 동축 케이블에서 극간 매질의 도전율이 시그마 SM일 때 단위 길이당 이 동축 케이블의 컨덕턴스 SM은? 2. 21. 삼상전원에 접속된 결선의 콘덴서를 Y결선으로 바꾸면 진상용량은 어떻게 되는가? 2. 1-3로 된다. 22. 다음 중 주차의 특유 속도를 나타내는 식은? 비유효납차 HM에서의 최대출력 KW 1. 23. 한류 리액터의 사용 목적은? 2. 단락 전류의 제한 24. 전선 지지점에 고조차가 없을 경우 경간 300M에서 2도 9M인 송전선로가 있다. 지금 이 2도를 11M로 증가시키고자 할 경우 경간에 더 늘려야 할 전선의 길이는 약 몇 CM인가? 3. 35. 25. 송전선 보호범위 내의 모든 사고에 대하여 고장점의 위치에 관계없이 선로 양단을 쉽고 확실하게 동시에 고속으로 차단하기 위한 개전방식은? 4. 표시선 개전방식 26. 수력발전소에서 사용되는 수차 중 15M 이하의 전압차에 적합하여 조력발전용으로 알맞은 수차는? 4. 큐블러 수차 27. 가공 송전선로에서 선간거리를 도체 반지름으로 나눈 값이 클수록 인덕턴스와 정전용량은 어떻게 되는가? 3. 인덕턴스는 커지나 정전용량은 작아진다. 28. 수변전설비에서 1차측에 설치하는 차단기의 용량은 어느 것에 의하여 정하는가? 3. 공급칩 단락용량 29. 직접 접지 방식에서 변압기에 단절연이 가능한 이유는? 3. 중성점 전위가 낮음으로 30. 불평형 부하에서 영일은? 4. 유효전력 각상 EP 상전력 이벡타 31. 탑각의 접지와 관련이다. 접지봉으로서 희망하는 접지저항치까지 줄일 수 없을 때 사용하는 것은? 2. 매설지선 32. 3만킬로와트의 전력을 50킬로미터 떨어진 지점에 송전하는데 필요한 전압은 약 몇 케이브이 정도인가? 4. 100 33. 송전설로의 코로나 임계전압이 높아지는 경우는? 2. 전선의 지름이 큰 경우 34. 다음 중 영상별류기를 사용하는 개전기는? 3. 지락과전류 개전기 35. 수전단을 단락한 경우 송전단에서 본 임피던스가 300옴이고 수전단을 개방한 경우 송전단에서 본 어드미턴스가 1.875 곱하기 10-3 일대 송전선의 특성 임피던스는 약 몇 옴인가? 3. 400 36. 애자가 갖추어야 할 구비조건으로 오른 것은? 2. 지지물의 전선을 지지할 수 있는 충분한 기기적 강도를 갖추어야 한다. 37. 다음 중 고압 배전설로의 구성순서로 알맞은 것은? 2. 배전 변전 소급전선 간선분기선 38. 다음 중 켈빈의 법칙이 적용되는 경우는? 4. 경제적인 전선의 굵기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39. 다음 중 전동기 등 기계기구료 내의 전로의 절연 불량으로 인한 감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거리가 먼 것은? 3. 퓨즈 설치 40. 송전설로의 건설비와 전압과의 관계를 나타낸 것은? 1. 41. 변압기에서 철손을 알 수 있는 시험은? 4. 무부하 시험 42. 보통 농형에 비하여 이중 농형 전동기의 특징인 것은? 3. 기동 토크가 크다 43. 동기기에서 동기유액턴스가 커지면 동작 특성이 어떻게 되는가? 2. 전압 변동률이 커지고 병렬 운전 시 동기 화력이 작아진다 44. 삼상 직권정류자 전동기의 중간 변압기가 쓰이고 있는 이유가 아닌 것은? 2. 회전자 상수의 감소 45. 병렬 운전 중에 AB2 동기발전기 중에서 A발전기의 여자를 비기보다 강하게 하면 A발전기는? 2. 90도 뒤진 전류가 흐른다 46. 유도 전동기의 제동법 중 유도 전동기를 전원에 접속한 상태에서 동기속도 이상의 속도로 운전하여 유도 발전기로 동작시킴으로써 그 발생 전력을 전원으로 반환하면서 제동하는 방법은? 2. 회생제동 47. 단권 변압기에서 W2 권선에 흐르는 전류의 크기 A는? 1. 5. 48. 사극 삼상 유도 전동기가 있다 총 슬롯수는 48이고 매극 매상 슬롯의 분포하고 코일 간격은 극간격의 75%의 단절권으로 하면 권선 개수는 얼마인가? 4. 약 0.887 49. 자여식 인버터의 출력 전압의 제어법에 주로 사용되는 방식은? 3. 펄스폭 변조 방식 50. 사극 중권 총도 체수 500 1극의 자속수가 0.01WB인 직류 발전기가 100V의 기전력을 발생시키는데 필요한 회전수는? 몇 RPM인가? 2. 1200 52. 변압기의 기름 중 아크 방전에 의하여 가장 많이 발생하는 가수는? 1. 스소 52. 다음 DC 서보모터의 기계적 시정수를 나타낸 것은? 2. 53. 전격 6600V인 삼상 동기발전기가 전격 출력으로 운전할 때 전압 변동률이 12%였다 여자와 회전수를 조정하지 않은 상태로 무부와 운전하는 경우 단자 전압은 V? 2. 7392 54. 1차 전압 100V 2차 전압 200V 선로 출력 50kVA인 단권 변압기의 자기 용량은 몇 kVA인가? 1. 25 55. 다음 전력용 반도체 중에서 가장 높은 전압용으로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는 반도체 소자는? 3. GTO 56. 인가 전압과 여자가 일정한 동기 전동기에서 전기자 저항과 동기 리액턴스가 같으면 최대 출력을 내는 부하각은 몇 도인가? 2. 45 57. 유도 전동기의 여자 전류는 극수가 많아지면 전격 전류에 대한 비율이 어떻게 되는가? 4. 커진다 58. 전부하시의 전류가 0.88A, 0률 89%, 속도 7000rpm, 60hz, 115V인 2극 단상 직권 전동기가 있다. 회전자와 직권기자 권선의 실효저항의 합은 58호입니다. 이 전동기의 기계 손을 10W라고 하면 전부하시의 부하에 전달되는 토큰은 약 얼마인가? 2. 4.9GM 59. OKVA의 단상 변압기 3대를 결선하여 급전하고 있는 경우 1대가 소손되어 나머지 2대로 급전하게 되었다. 2대의 변압기로 과부하를 10%까지 견딜 수 있다고 하면 2대가 분담할 수 있는 최대 부하는 양 몇 KVA인가? 3. 9.5 60 직류 분권 전동기가 있다. 그 출력이 9KW일 때 단자 전압은 220V, 입력 전류는 51.5A, 계좌 전류는 1.5A, 회전속도는 1500rpm이었다. 이때의 발생 토크 KGM과 효율 퍼센트는 2. 6.98, 79.4 61. 윤상태 방정식에 대한 특성 방정식을 구하면 2. S2-4S 플러스 3은 0 62. 다음에 신호우름 선도에서 CR은 1번 63. 특성 방정식 S2 플러스 K S 플러스 2K 다시 1은 0 제어계가 안정될 K의 범위는 2. K1 슬래시 64. 논리식 와 같은 논리식은 2번 65. 기준 입력과 주교연량의 차로서 제어계의 동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신호는 2. 동작 신호 66. 제어계 전달함수의 극값이 그림과 같을 때 이 개의 고유 각주파수 오메가에는 3. 2. 67. 그림과 같은 보드 위상선도를 갖는 회로망은 어떤 보상기로 사용될 수 있는가 1. 진상보상기 68. 의 역변화는 1. 이리아트 69. 근괴적에서 점근선의 교차점은 2. 다시 4 70 오메가가 0에서 무한대까지 변화하였을 때 주의 크기와 위상각을 극저표에 그린 것으로 이 궤적을 표시하는 선도는 2. 나이퀘스트 선도 71. 평영삼상회로에서 그림과 같이 별류기를 접속하고 전류기를 연결하였을 때 A2에 흐르는 전류는 약 몇 에인가 3. 8.66 72. 어떤 콘덴서를 300V로 충전하는데 구제의 에너지가 필요하였다 이 콘덴서의 정전용량은 몇 UF인가 2. 200 73. 분포정수회로에서 선로정수가 RACG이고 무해영 조건이 RC는 일과 같은 관계가 성립될 때 선로의 특성 임피던스 Z제로는 4. 74. 다음 그림은 전압이 10V인 전원장치의 가변저항과 전열기를 연결한 회로이다 가변저항이 5홈일 때 회로의 흐르는 전류는 1회이다 가변저항을 15홈으로 바꾸고 전열기를 4초 동안 사용할 경우 전열기에서 소비되는 전력 W는 얼마인가 1. 1.25 75. 대칭 오상 교류 성향 결선에서 선간전압과 상전압 간의 이상차는 몇 도인가 3. 54 76. 그림과 같은 파형의 라플라스 변화는 4. 77. 그림과 같은 회로의 전달함수는 2. 78. 직류를 공급하는 RC직률회로에서 회로의 시정수 값은 4. RC 79. 전류원의 내부저항에 관하여 맞는 것은 2. 클수록 이상적이다 80. 임피던스 Z가 으로 주어지는 이 단자 회로의 직류 전류원 10A를 가할 때 이 회로의 단자 전압 부위는 3. 281 전기울타리의 시설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3. 전선과 이를 지지하는 기둥 사이에 이격거리는 2cm 이상일 것 82. 전기욕기의 시설에서 전기욕기용 전원장치로부터 욕탕 안에 전극까지의 전선 상호감 및 전선과 대지 사이의 저연저항 답은 몇 메가옴 이상이어야 하는가 1. 0.1 83.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지선의 시설 기준에 대한 설명 중 알맞은 것은 2. 연선을 사용할 경우에는 소선 3가닥 이상이어야 한다 84. 저압절로에서 그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경우 0.5초 이내에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자동차단기의 정격감도 전류를 100MA로 하여 설치하고자 하는데 이때 제3종 접지공사의 저항값은 몇 오미아로 하여야 하는가 1. 150 85. 저압 옥측전선로의 시설로 잘못된 것은 3. 목주 조형물의 금속관 공사로 시설 86. 사용전압 66kVA 가공전선과 UKV 고공전선을 동일 지지물에 시설하는 경우 특고압 가공전선은 케이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면적이 몇의 매미인 경동연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굴기의 연선이어야 하는가 3. 55 87. 직류식 전기철도에서 배류선은 상승 부분 중 지표상 몇의 미만의 부분에 대하여는 절연전선 캡타이어 케이블 또는 케이블을 사용하고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고 또한 손상을 받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하는가 2. 2. 5 88. 합성수지관 공사에 의한 저압 옥내 배선 시설 방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관의 지지점 간의 거리는 1.2m 이하로 할 것 89.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 중 전선로의 지지물 양쪽의 경관에 차가 큰 곳에 사용하는 철탑은 1. 내장형 철탑 90. 인가가 많이 연접되어 있는 장소의 시설하는 가공전선로의 구성제 중 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 또는 가섭선에 적용하는 풍압화 중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3. 병종 풍압화 중을 적용시킬 수 있다 91. 태양전지 발전소의 시설하는 태양전지 모듈 시설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2. 태양전지 모듈에 접속하는 부하측 전로에는 그 접속점에 멀리하여 개폐기를 시설할 것 92. 뱅크 용량이 만 KVA 이상인 특고압 변압기의 내부 고장이 발생하면 어떤 보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가 1. 자동 차단 장치 93.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전선으로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에 시설로 옳지 않은 방법은 2. 케이블은 조가용선에 접촉시키고 비닐 테이블 등을 30cm 이상의 간격으로 감아붙인다 94.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전로와 저압 전로를 변압기에 의하여 결합하는 경우에 제2종 접지공사에 사용하는 연동 접지선 굵기는 최소 몇 mm이 이상인가 3. 6. 95. 사용전압 22.9KVA 특고압 가공전선과 저고압 가공전선 등 또는 이들의 지지물이나 지주 사이에 이격거리는 최소 몇 mm 이상이어야 하는가 2. 2. 96. 엘리베이터 등의 상강로 내에 시설되는 저압 옥내 배선에 사용되는 전압의 최대 한도는 3. 400V 미만 97. 2차측 개방전압이 7KV 이하인 절연 변압기를 사용하고 절연 변압기에 1차측 전로를 자동적으로 차단하는 보호장치를 시설한 경우에 전격 살충기는 전격격자가 지표상 또는 마루위며댐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여야 하는가 2. 1. 8. 98. 전력보안 가공통신선을 횡단보도교 위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 노면상 몇 mm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여야 하는가 1. 3. 99. 과전류 차단기로서 저압 전로에 사용하는 400A 퓨지를 수평으로 붙여서 시험할 때 전격전류의 1.6배 및 2배의 전류를 통하는 경우 각각 몇 분 안에 용단되어야 하는가 4. 180분 10분 100. 제3종 접지공사 및 특별 제3종 접지공사의 접지선에 다심코드 또는 다심캡타이어 케이블의 1심을 사용하는 경우에 접지선의 최소 굵기는 몇 mm인가 1. 0.75 1. 0.75